하하 오 좋다 아니 아니요 그치 좋다 아니 아니요 그치 더 맞지 인간이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안만큼 덥겠어 설마 자 사세요 와우 와우 아직도 괜찮잖아 이건 괜찮다는 거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뭐 왜 이렇게 아 여기에 짐 들어가지고 챙겨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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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은이는 모범생이라서 항상 가방을 들고 다녀야 돼 와 와 와 가은이 아 이거 뭐야 어디서 찍고 있어요? 빨리 못 가야겠어 이제는 일이 있으니까 응 카메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필 뭐야 하필 뭐야 하필 뭐야 하필 뭐야 저쪽 배우들도 어 어 사장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?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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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 좋다 아니 아니야 그치 그치 지금 거의 워터파크인데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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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딱 적당히 잠이 오는 시간이네요. 이제 밥 먹으면 더 좋을까? 이제 밥 먹으면 더 좋을까? 냉면 땡긴다. 아 시원한 거 먹고 싶다 진짜. 냉면에 열무 김치에. 냉면. 휴! 어우 싫어. 어우 싫어. 젓가락. 나무 젓가락인가요? 아니 아니요. 새 젓가락을 또 해줘야 돼요. 시원하게 냉면에 쇠 젓가락이거든요. 어우 시원해. 어우 시원해. 이게 진짜 복도 이렇게. 겨자 안 넣으세요? 아. 깜빡했어요. 식초. 다섯 방울. 좋아요. 아 좋아요. 흔들어 줘요. 잘 섞이게 골고루 섞이게. 색깔이 약간 노래해졌어요. 뭔지 알죠? 일단. 달걀 맞죠? 아니야 아니야. 그냥 액션 맞다는 거야. 이렇게 찝어가지고. 한입이야. 허리 펴. 염 펴. 염 펴. 염 펴. 염 펴. 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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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죽을래? 너 죽을래? 아 좀 죽으세요, 죽으세요. 편하게 죽으세요. 뒤에서 여기 있는 거 하나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. 안녕.